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구다 HSK 전문강사 권진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월 대비 4급 적중 특강을 저와 함께 해보실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달의 시험 난이도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여태까지 듣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던 걸로 보였는데 이번 5월에는 난이도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 독해와 쓰기 파트가 살짝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똑같이 이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듣기 부분이 살짝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의 총평은 한 중상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저랑 같이 4급 포인트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실 텐데요 일단 듣기 같은 경우에는 유의어에 관련된 문제 풀어 보실 거고요 그 다음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쓰기는 기본어순과 그리고 조년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배열 문제 풀어 보시고 이것과 관련된 장문까지 저랑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듣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듣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의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유의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3부분이지만 1부분, 2부분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의어 자주 나오는 베스트 5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추신 따라 읽어주세요 추신 부주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의 동의어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발음 읽어보죠 마후 마후 추신 마후 같이 묶어서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추신 마후 추신 마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요거에 반이어도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또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일단 세심하지 않다 소홀하다 부주의하다 요거에 반이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세심하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발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신 시신 또 하나 있습니다 꼼꼼하다 자세하다 라고 할 때 즈시 라는 표현이 있네요 발음 읽어보죠 즈시 즈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시라는 한자를 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세하다 세심하다 꼼꼼하다 괜찮으시겠죠? 반이어도 함께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같다 라는 표현입니다 발음 읽어보죠 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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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 이양 이양 괜찮으시죠? 자 여기서 샹동이라는 단어에 반이어만 또 가보실게요 이때는요 샹동 대신에 샹환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샹동 샹환 샹동 샹환 그쵸? 이양의 반이어는 그냥 뿌이양 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다 다르다까지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가볼게요 도대체라는 부사예요 읽어볼게요 도디 도디 같은 표현 지오징 지오징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도디 지오징 도대체 다음에 4번 가보실게요 귀찮게 하다 번거롭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발음 읽어볼게요 마판 마판 같은 의미 따러 따러 그래서 보통 우리 듣기 부분에서는 너를 좀 귀찮게 할게요 너를 좀 성가시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뒷편에 부탁할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판니 따러니 이게 들렸을 때는 뒷부분에 어떤 내용을 부탁할지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 가볼게요 5번에 거행하다 개최하다 라는 뜻입니다 발음 읽어보죠 쥐반 쥐반 쥐싱 쥐싱 거행하다 개최하다 괜찮으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쥬싱 마후 그 다음에 반이요는 뭐였다고요 지시 시신 다음에 갖다 읽어볼게요 샹동 이영 반대로 샹환 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갈게요 도디 쥐싱 그 다음에 귀찮다 번거롭다 마판 따러 마지막 개최하다 거행하다 쥐반 쥐싱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전 문제 풀어보실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보기 분석을 미리미리 합시다 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A부터 갈게요 다 뛰어올라 쥬지 그는 잃어버렸다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에 B로 갈게요 다 헌 소신 그는 아주 부주의합니다 덜렁덜렁 거립니다 다음에 C로 갈게요 다 버버려 그는 뛰었습니다 달리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뒤로 갈게요 다 헌 시신 그는 아주 꼼꼼합니다 세심합니다 어? 반이어가 나왔네 수신 시신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 한번 들어보실게요 대화 뭐라고 했는가 너는 어째서 이렇게 과일 바로 빨리 돌아왔느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받자분이네요 받자분이네요 내가 핸드폰을 왕 깜빡했지 뭐예요? 집에다 깜빡했지 뭐예요? 이 말은 내가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나왔지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이 파올로이탕 여기서 여러분 파오가 들려서 C를 고르시면 안 되겠죠 왜냐 바이 파올로이탕 같이 묶어서 외워주세요 바이 파올로이탕 무슨 뜻입니까? 헛걸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흰색이란 뜻도 있긴 하지만 헛되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헛된 걸음을 하다 헛걸음을 하다 바이 파올로이탕 그러니까 진짜 뛰었다가 아니라 헛걸음을 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던 여자가 말해요 너희 대충대충 하는 습관 오! 우리 아까 유의어 동의어 봤는데 마후 수신 그대로 연결하실 수 있죠 정답 뭐가 되겠어요? 일단 들리는 거 B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너희 대충대충 소홀하는 습관 정말이지 좀 고쳐야 돼 뭐 뭐 해야 돼 다음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딩 조이 저 틀림없이 반드시 주의할게요 신경 쓸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 들을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정답은 바로 B 골라주실 수가 있네요 그래도 한번 질문 확인해 볼게요 니 더 여자는 왜 남자를 비평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꾸 덜렁거리니까 정답은 그래서 B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기 분석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A 가보실게요 상 주싱 주회 하고 싶어요 주싱 거행하다 개최하다 맞죠? 개최하고 싶습니다 파티 모임을 개최하고 싶어요 다음에 B로 갈게요 야 원해요 여기서 야 동사로 쓰였네요 과일 케이크를 원해요 다음에 C로 가볼게요 후티엔 시 생르 후티엔 모레가 되겠죠 모레는 생일입니다 마지막 D로 갈게요 디공 땅꺼 디공 우리 4급이 엄청 좋아하는 동사죠 제공하다 뭘 제공합니까? 땅꺼 케이크는 무조건 나오나 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정답 한번 골라봅시다 웨니허 저도 아는 상황이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쩔리시 여기는 입니다 요이 찬팅 식당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요이라는 거는 식당의 이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슨 식당입니다 요이 우정이죠 우정식당이래요 닌허 안녕하세요 내일 워샹자이 니먼 나리 저는 하고 싶어요 니먼 나리 니먼 나리 너희들 거기죠 너희들 거기 너희 식당에서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내가 있는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워저리 라고 하시면 돼요 니먼 나리 니먼 나리 너희들이 있는 거기 너희 식당에서 주의 반 거행하고 싶어요 뭘 거행해요? 생르 주의 회 아 똑같다 그러면 정답은 일단은 A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저는 개최하고 싶어요 생일 파티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니먼 당신은 넌 D공 제공할 수 있나요? 따안까오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D공 따안까오도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서 A, B, C, D 중에서 중복적으로 나와 있는 보기가 두 개 이상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질문 내용까지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냥 바로 정답 골라버렸잖아요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보기에서 일치하는 게 두 개 이상이 나올 때에는 질문까지 꼭 끝까지 들어버리자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게요 거이도 됩니다 신성 선생님 가능하대요 워만요 초콜릿 우리들은 초콜릿과 수이구어 양종 과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워야오가 초콜릿 어? 그러면 일단은 B는 버리셔야겠네요 워야오가 초콜릿 땅까오가 되겠죠 초콜릿 맛의 케이크를 원해요 과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질문 내용까지 들어볼게요 남자에 관해서 정확한 거 무엇입니까? 남자에 관해서 정확한 거 뭐예요? 생일 파티를 거용하고 싶은 거예요 케이크 제공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남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식당이 식당이 케이크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 내용까지 끝까지 들어야 했다 정답은 그래서 A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보기들은 끝까지 질문 내용까지 들으셔야 된다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독해 문제 풀어볼 텐데요 이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어서 3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3부분은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헷갈릴만한 문제들로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3부분도 보기 분석부터 가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 독해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함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보고 A, B, C, D 보고 그 다음에 지문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자 질문부터 한번 가볼게요 말하는 사람의 이승 뜻은 무엇입니까 A, 진정한다 진정 경쟁이 아주 큽니다 잠시 잠깐 매여지에고 결과가 없어요 잠깐 결과가 없습니다 더 세우고 보시면 징리 부 동의 징리라는 표현은 담당자급을 가리키는 거죠 매니저가 부 동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뒤에 볼게요 지수상 기술상 있어요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 내용 다 파악했고요 그 중에 어디에 정답이 숨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광고일은 이미 벌써 협상 다 했대요 단이라는 표현 이야기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광고의 일은 이미 이야기 다 했어요 可是 접속사네요 그러나 하지만 타쑤어 그가 말하길 타 이글은 뿌능지에주해 그는 혼자서 이글은 한명이란 뜻이 있긴 하지만 혼자란 뜻도 있어요 그는 혼자서 뿌능지에주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원이샤 좀 물어볼게요 징리더 이진 아 매니저님의 의견을 물어봐요 자이넝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게이워만 우리들에게 줄 수가 있대요 준추에더 셔시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경쟁 얘기 없고요 잠시 잠깐 결과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 맞나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원이샤 좀 물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일단 B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C로 가볼게요 징리 매니저가 나오긴 했지만 동의하는지 뭐 반대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있지 않았고요 마지막 뒤에 보시면 기술상의 문제 이거는 더더욱 없어요 그쵸? 정답은 확실하게 B가 되겠네요 근데 완벽하게 지금 똑같은 문장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필요했던 문제로 보이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만 더 풀어보실게요 질문이 너무 간단해요 완시어 명사네요 완시어라는 건 농담이죠 그러면 이 농담에 관해서 우리 어떤 설명이 옳은지 A, B, C, D 가보셔야겠죠 어 완시어라는 거는 뼈시 유허 우호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능 해서는 안 돼요 隨便 카이 隨便이라는 건 마음대로 한 뜻인 거죠 그러면 농담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카이 완시어 무슨 뜻이에요 농담을 하다라는 뜻이니까 농담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 부능에다가 별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능이라는 뜻은 불가능의 의미로서 할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금지의 의미로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지로 사용이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은 삐에 또는 부여 라는 표현이 있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뿌 넝이라는 표현도 금지의 역할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조금 더 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다음에 C로 가볼게요 랑 른 헌우 렬 랑 겸어문이네요 그쵸 사람으로 하여금 무료하게 느끼게 합니다 뒤도 똑같은 겸어문이네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 볼게요 칼완시오 어 딱 나왔네요 동사까지 농담하는 것은 인가이 마땅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성격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격에 근거해서 선택해야 돼요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정답 나온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일단 시간 장소 봐야 되고 사람 빠지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인 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뒷배면은 사실은 굳이 안 읽어도 되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야 자이넝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인 른 퍼셔 사람의 웃음을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삥 네모칸 치시고 접속사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랑 른 주에다 랑이 아까 나오긴 했거든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네가 유머감각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유머감각 뭐 느끼다 이런 내용 없었잖아요 정답은 그러면 비가 되겠네요 조금 역시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실게요 독해 자 하나 더 가보시면 일단 질문 가볼게요 저 또한 화 이 단락의 말은 가우슬러 워만 샘머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올라갈게요 야우 양청 양청이라는 표현은 양성해야 됩니다 뭘 양성해야 돼요? 자우 슈이도 시관 일찍 자는 습관을 양성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양청 시관 기억하시고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양청 양성하다 시관 다음에 뒤로 갈게요 진지 금지해야 돼요 뭘? 용 사용하는 거 수 려다이 수 려다이 라는 표현은 비닐봉다리 비닐봉지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럼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해야 된대요 다음에 뒤로 갈게요 야우 안시 다서 해야 돼요 안시 제때제때 다서 청소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뒤로 갈게요 자우 종시 일찍이 중시하라 원티 문제를 일찍이 파악해라 란 뜻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워만 종시 우리들은 늘 항상 자우 什么什么 호 까지 연결할 수 있겠네요 자우 뭐 뭐 호 자 환경이 배우 란 호 오염 당한 후에 그 말은 환경이 오염된 후에 자이지도 비로소 알게 되어 야우 버 후 환징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우 네 또 역시 마찬가지 호 까지 문거주시면 되겠죠 연종 엄중한 쬐쇠이라는 표현은 물부족이에요 쬐 라는 한자가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결핍의 결자에요 그러면 엄중한 물부족 후에 자이쉐 후에 비로소 습득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돼요 뭘 지에 위에 용쇠 절약해라 모를요 용쇠 물 사용을 절약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로고 접속사 만약에 워만 우리들이 이 칸실 별표 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칸실은 시작하다에요 근데 그 앞에 이와 함께 사용이 된다면 이 칸실 처음부터 라는 뜻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지우 중시 바로 중시했다면 쬐시의 원티 이러한 문제들을 중시했다면 컨팅 후에 틀림없이 뭐 뭐 할 거예요 감소했을 거예요 뭐를 많은 오염을 감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찍자 아니죠 지금 뭘 금지해요 비닐봉지 아니죠 청소 아니죠 일찍일찍 깨달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정답은 그러니까 이 단락의 말은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일찍일찍이 깨달자 무엇을 문제를 정확하게 중시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D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3부분의 문제는 평소에 그냥 우리가 정답을 그냥 바로 골랐던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불안하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쓰기 한번 가보실게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어수 문제는 항상 나오니까 이걸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그거보다 일단 여기서 빈출로 나오는 중심수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에딩 결정하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나선 계획하다 세 번째 주에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마지막 시웅 희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배열 문제에서 이 제시어가 나왔을 때는 이 문장의 중심적인 수로 역할을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수로로 먼저 챙겨오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장문하실 때도 활용하기 좋은 표현들입니다 자 주에딩 결정하다 나선 계획하다 주에다 생각하다 시웅 희망하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역시 제시어드를 쭉 훑어봤더니 뭐가 보이고 있어요? 주에딩 이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아이를 먼저 챙겨오시는 거예요 결정하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라오반이라는 사장님이란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장님이 결정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결정한 내용을 이제 뒷부분에 따라 나오게 쓰셔야 되겠죠 사장님이 뭘 결정했을까요? 자 갈게요 이 미응 숫자와 양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수량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뒤에 명사 붙이셔야죠 미응이라는 건 사람 세워주는 거니까 한 명의 누구 다음에 쪼 쪼 별표 치시고요 이것도 참 많이 나와요 모집하다 채용하다 뽑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이어서 쪼 호 위엔 위엔 체크해 두시고요 역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위엔 우리도 회사원 점원 판매원 하듯이 원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미응이 있었잖아요 바로 연결하셔야죠 한 명의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쪼 팔다 호 물건이란 뜻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 판매원 그러면 판매원 하나를 뭐하는 거예요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러브 안주에디 사장님은 결정했어요 어떤 내용을 결정했어요 한 명의 판매원을 모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간단하죠 그쵸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실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조년문이라는 업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년문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문하실 때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틀을 정리해 보실게요 조년문이라는 것은 일단 주어 부분에 장소주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그것보다 먼저 생각하실 것은 장소주어가 나와 있을 때 보통 우리는 이 장소주어와 장소 단어와 호응할 수 있는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제시어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장소주어가 장소가 나와 있는데 전치사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장소를 주어 역할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조년문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장소 단어가 있을 때 전치사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 근데 전치사가 있으면 당연히 전치사랑 연결하시고요 전치사가 없다 그러면 이 장소는 주어 역할로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어가 됐다 그러면 장소주어는 수러하다 목적어가 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수러는요 존재 동사와 출현 동사가 자주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의 이름을 존현문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동사들만 살짝 정리해 볼게요 존재한다는 거니까 뭐예요 있는 거겠죠 요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저라는 것은 뭐 뭐 한 채로 있다 역시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현 같은 경우는 딱 한자 그대로 조시엔 출현하다 나타나다 파슝 발생하다 나타나다 요것도 역시나 출현 동사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실 것은 장소 어휘가 있을 때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으면 이 아이를 주어 역할로 만들고 조년문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럼 바로 문자만 적용해보죠 자 제시어를 쭉쭉쭉 봤더니 쪼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앞에 있는 건 동사 수러가 되겠습니다 펑쭉쭉 놓여져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마지막 제시어를 봤더니 장소 조어 맞는 것 같아요 샹이라는 건 방위사잖아요 어디어디 위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방위사 장소 단어가 나와 있을 때 봐야 될 것은 이 장소와 호응할 수 있는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자 맞아요? 근데 지금 봤더니 제시어에 전치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장소 단어는 주어 역할로서 쓰이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띠에너 쪼샹 하게 되면 컴퓨터 책상 위에는 이 되는 것이죠 컴퓨터 책상 위에는 펑쥬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빙간 과자예요 이허 숫자 뒤에 양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라는 거는 상자 조그만 상자로 된 것을 셀 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꽉에 들어있는 상자에 들어있는 그런 과자들 있잖아요 고굴 세워주나 보네 그쵸? 그러면 이허 하나의 빙간 과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띠에너 쪼샹 컴퓨터 책상 위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과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풀이하는 요령을 익숙해지셔야 돼요 일단 장소가 나왔을 때 이런 방위사가 나왔을 때 호응할 수 있는 전치사가 있나 없나 보고 없을 때는 주어로 만들어버리자 이게 존영문을 푸는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이용한 장문도 한번 해보실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단어 즈시 오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씨라는 한자 보인다 씨들어가면은 세세하다 세밀하다 꼼꼼하다 기억나세요? 즈시라는 표현 역시 자세하다 꼼꼼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사람이 지금 그림 보니까 뭔가 꼼꼼하게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어때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죠 간단하게 문장 만들 수 있네요 다 시 이그 헌 즈시더래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의 아주 세세한 꼼꼼한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충분하긴 한데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해보는 거죠 뭐라고? 워즈웨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 글자가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그쵸? 워즈웨더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는 하나의 꼼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시엔진 현금이네요 그리고 사진을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 돈 많아 나 현금 많아 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만들어 봅시다 워즈웨어 헌 도시엔진 나는 있어요 많은 현금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심화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배웠던 존영문 장소주어 그 다음에 존재 출현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장소에는 수러하다 목적어가 그럼 여기서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지금 돈이 어디 안에 있어요? 편지 봉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편지 봉투 안에는 있습니다 많은 현금이 이렇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정답 문장 확인해 볼게요 신 펑 리 신 펑 편지 봉투죠 그럼 편지 봉투 안에는 요헌 도시엔진 많은 현금이 있다 만약에 편지 봉투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면 타 쇼리 그의 손 안에는 많은 현금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타 그 사람 쇼 손 안에는 이해 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존영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쓰기 기본어순이랑 그 다음에 존영문에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장문까지 해봤는데요 일단은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존영문이라는 어법을 쓰게 되면 그냥 기본어순을 쓰는 것보다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용법을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들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특강 전부 다 마무리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달 시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로 항상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따지아 싱쿨러 안녕히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